아 저게 유람선이구나! 아 우리 목표지점이 유람선이었네! 개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어딨냐면 저쪽이었는데? 파란색 얻었으니까 꼭 갈아야겠다 여기였어 물을 뿌리고 풀을 키워 동물 먹이로 먹이세요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정신.. 정신없이 안 돼 진짜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요! 왔습니다 잘 잤니? 형이 도끼 돌고 내 앞에서 서성 걸었어? 아니 방금 그거 보고 나니까 저 선 왜 이렇게 작아보이냐 그냥 돌덩이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거 지워야되는데 아까운데 저거 저 선 갈라고 하는거지 우리 형 돛을 두개다니까 추진력이 생겨 상어 미끼 여기 여섯개 있거든 던지고 죽이자 죽이면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새로 생길 때까지 시간 걸리자 뭐 그래 여기다 던져놓고 됐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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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임 아니 안 죽였어 도망갔어 동시에 때려야 돼 동시에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우리 되게 바보 같은데 이거 맞아?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맞아 그냥 이걸 먹고 상어를 포기하려고 상어를 포기하려고 도망가고 빠져 저쪽에 적두기 와가지고 이거 가면 버섯 잘 안 보여 온몸으로 찌르네 아주 얼마나 때려야 자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도망갔어 또온다 또온다 우와 또온다 또온다 오오씨 나 물을라 그랬어 쟤 목말라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여기 있을래 나도 몰래 술 먹었지 아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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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나 바다만 보고 있어 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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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잡았 가자 이제 타미하지 말고 가자 타미 가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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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매 아니 미흡도 없어 아 좀 크게 돌면은 그래도 광석은 좀 보인다 여러분 저희 배에요 와 쩐다 우리 이 식탁을 치울까? 아 치워? 아냐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약간 깍겨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일 거 같아 무슨 소리야 형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나도 지금 만들고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야 방향 좀 해봐 저거 서칭 해봐 아악! 전조등 났다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ㅋㅋㅋㅋㅋ 뒤지는 수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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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 배터리 하나와 로프 두개 아 장난하네요? 산소통이랑 전조등이랑 같이 착용을 못하네 장훈아 너 가져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 어 고마워 그거 나중에 밤 되면서 밤 되면 배터리다니까 어 쩔어 쩔어 들고 있어요 빠르게 어 이제 가면 될 거 같아 방향이 바뀌었어 바람에 방향이 이제 가면 돼 어 순풍인데 어 순풍이다 이제 아 좋다 하는 게 도와주고 있어 때가 왔다 으으이야 스크랩 있어 여기 남는 거 볼트 하나 넣어서 내가 아! 아우 이씨 미칫 아 저 돌새 아아 머리 많았어 아 나 뭐 꺾이는 줄 알았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 어우 되게 정확하게 맞추네 쟤 그럼 돌 도끼라도 만들어 봐야겠다 어? 아 돌 도끼도 안 되는데 판자 어디서 구하지 꽉꽉 꽉 있었는데 미친 미친새 진짜 아들아 일로와봐 이 시끼 이 시끼 이 시끼 이 시끼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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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를 수 있네? 어? 지금이야 찔러 에잇 어디야 죽여 형 여기 개무섭게 생긴 멧돼지 있는데 아 아퍼 아 나도 멧돼지 보고싶다 무서운데 멧돼지야 엉덩이 어딨는데 멧돼지 맞다 저 형 엉덩이 좋아하지 멧돼지야 도망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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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드릴 받아서 도망가 멧돼지야 겁나 날았어 어 귀여운 애잖아 오 잡았다 와 형 먹을 것 좀 있어? 어 짱 많아 자 왜 내 얼굴 앞에서 먹어? 그래야 더 맛있거든 형 이거 모르는구나 원래 뭐 먹을 때 누구 앞에서 먹어야 더 맛있어 밭을 올렸어 농왕이 형 안녕 진짜 가는 거야 우리? 어 진짜 가는 거야 농왕이는 거기서 살아 엄마랑 아빠는 갈 거야 아 미치 아이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 동전 소리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동전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행복해져 플링도 질 수 없다 아 우리 시청자 분들이 짱이라니까 우왁! 어! 어? 어디갔어? 어 형 형 이거 받아 우왜아악 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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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어 잡았어 됐어 됐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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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천원 리액션이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와 디지는 줄 알았네 마마 메어 여러분 저기 이상한 섬이 있어요 하염없이 가다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섬이 나왔거든요 어? 그런게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섬인데 크다 말았네 우와 그러네 진짜 이상한 섬이거든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저 저기를 건너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줄 것 같이 생긴 섬이네요 야 저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 잘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내가 올라갈테니 걱정마시게 점프! 이거 나무 상자가 있네 오오 환자와 스크랩과 조립법 과일잼이 있네요 여러분 물 마셨으면 꼭 담가주시기 바랍니다 네에에에에에 사실 일부러 2층에서 물 마셨어요 넌 정말 쓰레기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동생이지 아 맞다 가방 만들 수 있지 가방 있음 진짜 편하겠다 아 양털이 필요해 양 길러다가 해야되나 보다 그럴려면 우리는 복어를 잡아야돼 근데 그 복어가 그 큰 섬 밑에만 있었나? 어 복어 거기 밖에 없어 거기서 잡았어야겠어 여러분들 저번에 의심됐던 그게 확실해졌어요 플렘용이 흙에다가 생 닭다리를 씹네 진짜로 아니야 이 형 나 인벤토리 없어가지고 확실해졌어 아 일로와 맞짱 뜨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후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르크크크크크크 내 볼에 박혀있는 화살이나 좀 빼줘어 흐흐흐흐흫 걸리적거리에요 임 한 번만 만들어봅시다 짬 레서피가 잼 한번만 만들어봅시다 잼 레시피가 흘림 나이도 32살이신데 화살 같은 거 쏟으면 흘림 다쳐요 유 화살은 누구나 다쳐요 뭔 소리에요 나이가 많다고 다치는게 아니라 이사람아 판자 놓고 요리 시작 누르면 돼 아아 판자 판자 와 이런 레시피가 있어? 우와 오 개맛이겠다 과일잼이래 우리 이제 이거 못만들어 베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 철미자 마지막 잼이야 우리 그거 어디다 발라가지고 한 혓바닥씩 하자 내가 먹어봐야지 내가 먹어봐야지 고기에 질렸을때 과일맛을 더한 별미를 즐겨보세요 오옷 오오오오 그릇 짱이뻐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과일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일잼이래요 우와 이거 과일안주네 과일안주 그러니까 과일안주네 이거 진짜 우와 더럽게 쪼금차 오우야 우와 아니 우리가 갔던 섬 아니야 엄청 커 진짜 새로운 섬이야? 어 진짜? 우와 개끄다 우와 여기 처음 보는데야 여기 우와 너무 큰데? 오 어딨어 우와 와 섬막아요 여러분 미쳤어요 여기 주변도 딱 엄청 넓고 형들 먹을거 챙겨 물 담아가고 옥키옥키옥키 야 복어 우리 셋이 같이 잡으면 잡을거 같은데 어 저 복어 복어 잡았다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어 나이스 팔로 잡으니까 쉽네 팔로 잡으면 되는구나 근데 아까는 또 너무 깊은데 있었어 복어들이 맞아 맞아 형 나 어떻게 보여? 안 보여 뭐야? 야 너 복어를 머리에 쓰고 있어 내가 죽여버렸어 와 수영모자 같아 오 수영모처럼 돼있네 어 나 이거 써야겠다 개 끔찍한 수영모자 같아 어 너무 막 면접에 대고 심한말 해버리네 그냥 너무 심하다 비주얼 쇼크야 진심 근데 어 기분 좋아 나 이런거 좋아해 망고가 정말 좋더라고 망고 다 챙김 빠이엄 같이 가 오 바로 멧돼지 있어요 오 와 어마어마하게 넓다 진짜 어딨는데 오 이 자식 무빙 봐라 그냥 내리자마자 보여 어휴 씨 나 피 없는데 얼마 아악 어 멧돼지가 플레이미엄 공격해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같이 다니자 아직은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게 참 섬에 계속 사람의 그 발자취가 보여요 어 그 흔적이 있어 여러분 여기 아래 굉장히 수상한 동굴 같은게 있어요 바구니도 발견했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나 삽 있어 없는게 없구만 정조등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런곳에서 필요하구나 여기 흙이랑 버섯이 많군요 좋아요 오 대박 짱좋아 내가 불빛을 비춰줄게 형 형은 일만 해 뭐 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 여기 자꾸 누가 이런걸 여기다 놔두는거지 책읽는데 정수리꽃짐 Entertainment 어 이거 캘수 있는 나무 아닌가 뭐 그러네 상어물끼좀 뿌리고 내려ilt 아이씨 에스티 나 한verständaving 더 다만 죽는다 상어밥 다 먹어서 offers 이씨 일정 오늘 밤이라서 거의 안보이네 상어밥이 정확하게 재보진 않는데 그래도 꽤 가요 저거 뭐야이거 그럼 이게 뭘까요? 3분? 2, 3분? 정도 갈거에요? 조리법 간단한 생선스튜 오 야 그거 잃어버린건데 다시 갖고와라 잃어버려가지고 못만들고 있었거든 왜 잃어버렸어 근데? 어쩌다가 저거 제거하면은 붙어있는 레시피가 없어져버려 와 배 엄청 넓고 엄청 이뻐졌어 우리 세로로만 넓히지 말고 이제 가로도 확장해져 해야될 때가 뭐같애 맞나?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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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봤어 이제 죽을때 됐다 너 죽었다 파밍하지 말아봐 어 파밍안했어 나 머리만 딱 남겨놨다 지금 오케이 굿 어 그래 지금 돌아야겠다 내려가 한번 더 빨리 돌자 지금 맞아 나도 파밍하러 가야지 오 여기 또 뭐가있네요 이게 뭘까요 어디보자 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어 여기 농기형이 파밍한곳인가봐요 어 나 진짜 싹 다 긁어왔어 시청자 분들이랑 똥얘기할때가 너무 즐거워 아이 개색 형 나 불렀어? 그래 보고를 잡아야되지 와 여러분 와 나무 작정하고 모으니까 우리 엄청 많이 모았네요 하지만 놀라운건 이거 10분내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금방이야 그냥 밥먹을거 없나? 왜이렇게 밥먹을게 없냐 형 여기 아래 먹을거 천지 아니야? 여기 엄청 많은데? 어 엄청 많은데 구워놓질 않아 근데 코코넛은 구울 필요 없잖아 난 수박먹어 아 수박먹는거 왜이렇게 귀엽냐? 하하하하 수박 개 맛있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한바퀴 돌아와서 목적지로 갈 수 있을거 같아요 여러분 노를 저어야될거 같은데요 노? 잠깐만 여기 노있어 노? 신고합니다 전 이미 신고했어요 저분 산책범임 와 이렇게 커다란 배를 노 몇번 적으니까 막 쑥쑥 나가네 마맘메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이거 불이 진짜 어 어 미안해 형 아이 미쳤어? 아 상어 맞출라고 하는데 나 상어가 나 문줄 알았잖아 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쟤 반격기능이 생겼나? 어 나도 놀랬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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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뿌고 만지고 있었는데 저 자식이 아아 북쪽 북쪽 북쪽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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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앞으로 어 지금 딱 완벽하게 진행방향 몇이야 지금? 288 286 아 저 해 해야? 보인다 보인다 저거 태양이야 나를 보고 저어 내 쪽 방향으로 저어 여기 근데 아까 갔던게 아니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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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목표지점이야 어 위에 뭐 있어 어 뭐 있어 오오 아 저게 유람선이구나 아 우리 목표지점이 유람선이었네 개무서울거 같은데 저기 들어가면 아니야 근데 레프트 게임 분위기 특성상 막 엄청 녹슬고 공포 분위기는 안날거 같고 그냥 깨끗한 배일거 같애 어 그러겠지 아니 근데 뭐에요 이게 섬에 점박한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섬이 돼버렸는데 저거 고쳐서 쓰는게 나을거 같다고 아 그러게 배 바꾸자 어 형 팔 팔근육 애지겠다 진짜 쩔쩔어 펌핑 됐겠다 형 다 내리라고 신호 줘 다 다 다 내려 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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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따라가야지 신세계를 개척할거야 나도 갈거야 우와 배봐 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지 맨 앞부분이 지금 경사가져있으니까 와 배가 엄청 커요 와 어 좋아 형 똑똑해 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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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보상자 와 아이템 짱마 와 이거 먹을 수 있는거야 어 형 여기야 먹어지는게 있어 우와 대박 우와 헬기 착륙하는데도 이거 엄청 큰 배구나 우와 개쩔어 우와 깰수있나 이거 안깨지네 원진이 문물을 발견했다 오가 오가 안쪽에서 잠겼대 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거야 뭔가 몬스트롬 같아 그러네 딱 열 두시에 왔네 여기를 어 여기 들어왔다 기계 부품 기계 부품 얻었어 오? 와 이거 모터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재료가 여기 있나봐 아 타만 선택? 타만을 얻었는데 새로운 노루도 추가하려 빨리 읽어봐 난 욜로프 윌크 스트로미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든 이건 내 유언이자 증언입니다 내가 주민과 재형성 프로젝트를 남겨놓고 도망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전 그냥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트 떠날 준비됐어, 울로프. 저는 이 배와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떠나는 겁니다. 겁먹어서가 아니라. 천장이 병에 걸리면서 통제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린 그저 표류하게 됐고요. 엔진이 막혔어. 그럼 고쳐야지. 어디까지 말했죠? 아 참 그렇죠. 어쩌면 더 마른 땅에서 다른 일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녹취록처럼 돼 있어요. 이거 글이잖아요. 이걸 막 저쪽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받아 적고 있어? 남쪽으로 가면 말입니다. 어쩌면 북극 피난소가 우리를 받아 줄지도 모르고요. 나만한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요. 연료선이 끊겼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지도. 끊겼다니 무슨 말이야? 씹혔다고 봐야겠지. 이런 망. 울로프가 빌어먹을 구조선을 들고 튄다. 잡아! 오. 오. 오오오. 오오.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농기형이랑 같이 가야 돼. 오오오. 어 여기 가보자. authorized person only.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오. 조심해 다들 긴장해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 느낌있어 스크랩이 있네요 오 씨 하나 만들걸 오! 쇠지레떼가 있어? 노트 노트 발견했어요 노트 또 추가했어 새로운 노트 추가 완료 플러스 쇠지레떼 녹음기 어? 빠르르 뭐 여는거 아니야? 그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켰는데? 켰어? 켜졌어 켜졌어 여기 아! 아 문을 떴 문을 땄구나 방금 쇠지레떼로 이 잠겨있는 문을 딴거 같아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일단 노트부터 읽어보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 마개가 버텨 줄지 모르겠다 구멍을 막으려고 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른다 트러플러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내 생각엔 마티 탓에 엔진이 물에 잠긴 거 같다 신호탄으로 신호를 밝히고 있고 필립은 최대한 크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우리 중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 거 같다 와.. 완전 카오스 뭔가 우리를 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오늘밤 제일 먼저 하는 일로 이걸 옆에서 던져야겠다 어쩌면 해류를 탈지도 모르지 당신이 누구든 우리를 찾아주길 바란다 지도를 그려줬으니 도움이 되기 내 전조등이 거의 목숨을 다하고 있어 형 가보자 어 전조등 얼마 없대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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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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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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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야 이게 뭐야 이거 어 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쥐에요? 어 노트 먹었어요 이상하게 아직도 쥐가 문제라고? 쥐약을 반박스나 먹고도 여기도 여전히 조종석으로 가는 배관에 기어다닌다는게 말이야 아까 본게 쥐구나 아 너무 끔찍하다 사악한 놈 뭐야 이거 공포게임 됐어 이거 없네 절단쿼터가 없네 나가보자 이쪽에 어 일단 가자 좀 더 가보자 창 들어 파란색 열쇠가 필요해 파란색 열쇠 없어 열쇠 찾아야돼 엄청 많나보다 여기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다 일단 파밍 싹싹싹하고 문은 안 열리나 어 빨간색 열쇠 먹었어 빨간색 열쇠 어 나이스 잘 찾았다 나이스 아까 파란색 열쇠 필요한다고 했지 어 빨간색 열쇠는 어디 필요하지 어 빨간색 열쇠 지금 사용했네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기계 부품 어 여기 절단기 있다 절단쿼터 내가 먹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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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부품 여기 기계 부품 5개 기계 부품 5개 기계 부품 5개 전선 라이터 가스 탱크 탄환 아 여기서 뭘 만들어 가는 건가 본데 아 그럴나보다 좋아 좋아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 그러면 어 빨리 가자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가서 아까 그 절단쿼터로 캐비넷 열어보고 여기였나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럼 거기에 파란색 열쇠가 있을 확률이 있겠지 파란색 열쇠 자 이리로 봐 빨리 따봐 여름주 어 뭐가 나올까 어 파란색이야 노트 노트 또 나왔어 파란색 열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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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게임 같이 하는 거 같아 어 뭐야 위로 올라가 아아 배 내부네 여기가 아 공격적인 배 내부네 아 어 어 애진다 그래 안쪽에서 열 수 있었던게 여기에서 열리네요 어허가 꺽거리는 소리나 뭔데 쥐있어? 어 쥐있는거 같아 쥐있는거 같아 뒤쪽에서 쥐소리나 소리가 나는데 위층에 있나 어 내꺼 전조등 배터리 다 됐어 오케이 이제부터 진짜 공포게임 시작이네요 그치 어 어? 여러분 저기 금고 있네요 어디 여기 여기 이쪽 방 어 그러네 어어 여기있다 이 새끼 잡아 잡아 찔러 죽여 죽여 나이스 약하네 그래도 다행이다 금고 아 근데 이거 고기 먹어도 되는거야 14글자의 코드 14글자의 코드 노트를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거 약간 방탈출 느낌 난다 이 설마 14글자 코드 이거 우리가 얻은 그 쪽지에 있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왔던 그 저 찍어서 왔던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아 얻으니까 잘 안보인다 찾아봤는데 그니까 14글자 코드 저건 5역입니다 4글자에요 아 저 14글자는 5역이고 원래 4글자래 4글자 아 아 기계 부품 먹었음 기계 부품 5개 다 모으지 않았어? 기계 부품 5개 이제 된거 같은데? 아까 글로 가야돼 그러면 어 그러네 돌아가자 어 너무 어두워 야 하나도 안보여 야 이거 후레시 좀 만들고 와야될거 같은데 아냐 여기 공포게임 장인이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요? 아 나왔다 아 밤이어서 더 어두운거네 아 그러네 그니까 야 저 좀 만들고 올까? 바로 저기인데 그래 그래 지금 나왔는데 나온김에 맨반도 한번 비우고 맨반도 좀 비우고 중간 불국도 하고 그러고 오자 기계 부품 여기 바닥에도 가라앉아있네? 어 여기에도 있어 맞아 아 우리 배가 제일 맘 편하다 우리 전조등 3개 들고 가자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맘맘매야 갑니다 형 피곤하구나 얼마 안남았어 정말 힘드네 요건 빨리 끝내야될거 같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끝내면 시청자분들 다 개거품 문다고 우리도 우리도 지금 보고싶어 어 너무 궁금해 한 명씩 쓰자 좋아 어 나 먼저 일단 끝까지 가야되지? 어 완전 끝 끝까지 가야되지? 와 분위기 진짜 애진다 북음도 약간 호러틱하게 나와요 어 나 북음 안나와 그 막 그 Superman 그 카근대 자 이ffer 이건 뭐야? 라이터, 가스, 탄환 차량용 잭은 어디에 쓰지? 안 간 데 있거든? 여기로 가보자 그러면 탄환과 가스 탱크는 먹은 상태거든? 여기야 어 맞어 여기서 여기 어디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 여긴가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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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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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에 우리 안갔어 어 씨 또또또또 치치치치치 아악 어 쐈음 죽었는데 한번 쐈어 와 여기서부터는 전조등 다 그냥 끼자 안되겠다 야 여기 길이 엄청 많어 하나씩 들어가자 여기가 바깥으로 엄청 많아 여기는 그냥 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어 여기부터 보자 그래 그래 어? 1카드 1카드가 필요해 와 여기 좀 비싼데인가 보다 여기는 와 너무 흥미롭다 아이템 빨리 다 모아서 다 열어보고 싶다 나무상자 선택? 먹을 거 개만네 어 내 글자 코드 헉 여러분 먹었어요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자 갑자기 너무 재밌잖아 진짜 재밌잖아 여기 어디였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나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야 조심해야 되는 으악 깜짝이야 어 놀라라 어이 씨 어 어이 씨 아 별것도 아닌게 왜 이렇게 놀래켜 사람을 열어본다 열어본다 어 어 열어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오 전선 전선이다 전선 노트 두개 노트도 두개 어디로 가야돼 이제 위로 가야되냐 이제 뭐해야돼 저기 위에 층 안살폈어 우리 제일 위에 층 우리 아까 왔던데 꼬래 넌 내꺼야 너무 흥미롭잖아 진짜 약간 꼬랫닮은거 같은데요 징그러운 꼬래 어? 꼬랫 어 꼬랫 어 아아! 개새X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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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으어우어"-오오 congregation 아 조옥 맞다 너무 멋져 바무상자 뭐 먹었어? 요리, 유리 보드 아 그냥 재료야? 이제 카드식 열쇠 다 또 있네 또 올라가네? 카드는 나중에 쓰고 아이에이 어서와요 판자 볼트 판자 스크랩 판자 저기 목색 열쇠 필요 목색 열쇠 더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더 올라가보자 압사이더 인줄 폭탄 필요일 폭탄 아 이제 돌아가야 돼 탑트려야 되는 거구나 카드식 열쇠 여기 다들 와봐요 아 여기 맞아? 아 맞네 와 녹색 열쇠 그럼 이제 꼭대기로 가야되네 꼭대기 끝에서 두번째 층 진짜 복잡하게 해놨네 재밌어 이런거 좋아 여기 직원들은 개빡치겠다 열었다 굿 그냥 누르자 우리 여기 꼬렛 있어 저쪽에 있어 뭐? 꼬렛 꼬렛 나이스 어 노트 그럼 이제 모아둬야 돼 어 여깄다 라이터 라이터 그거 우리 재료였지 야 여기 밖은 안 가본데 같은데 라이터면은 폭탄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나보다 지하실 가서 응 맞아 재료를 다 모으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애 여긴가? 어 여깄지 조합되? 폭탄이나 가자 나이스 으우야 일로와서 꼭대기가 여기였나 어 뒤에 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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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두마리네 나이스 쥐 10마리 잡으니까 도전과제 열리네요 자 이제 폭탄으로 다들 조심해 셋이 같이하니까 무정 느낌이에요 도망가 오 도망가 와씨 오 스크랩 스크랩만 개만워 노트 노트 어 청사진...w 흉들 와! 핸들! 이거 주워x3 나 이벤 꽉 찼음 어, 먹었어 내가 아, 엔진을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이벤은 여기서 이제 끝인가? 어, 배로 가자 일단 우리 배가 반대쪽이었나 본데? 우진님 어서 오세요 다보들 나 먼저 간다! 야, 우리도 유람선 나쁘지 않아 유람선 깜쳐 아이C 저 유람선은 상어가 아무리 물어도 안 특히 이겼지? 그러네 그건 물 없다 일단 연구소에 가서 청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맞아 잠깐만 아, 이것 좀 연구 마침으로 되어있다 바꿔 껴야지 엔진, 핸들, 땐목을 회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과 함께 쓰면 더욱 유용합니다 엔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속도를 높이게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쫓기는 거야? 어, 우리 뭔데 핸들 됐어 그거 이제 버려도 돼요 스크랩, 금속주계, 로프, 볼트네요 금속주계, 로프, 헤로기판 헤로기판이 없네? 플라스틱, 구리주계 어, 어렵지 않아 재료가 어, 가능, 쌉가능, 쌉가능 금속주계 많아서 다 될 것 같은데? 응 둘이? 일단 핸들 하나 핸들 만들었어요? 제가 핸들을 어디다 놔야 좀 좋을까? 위에 2층 잘 보이는 곳에 자, 엔진이랑 핸들 둘 다 만들었는데 와, 아이 참, 야 너무 커요 엔진이 잠깐만 근데 핸들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엔진을 둬야 되는 건가? 여기 오오오오오오 아, 맞어 ilia 이빗이 Мне 누가 누가 안 둘러놓고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좀 판자! 판자 졸라많이 들어가 여기! 아 이게 판자먹는 괴물이네 이거. 아 판자를 계속 넣어야 돼. 오오오오오오오 오 판자 넣어줘야 돼. 판자 더 가져와 보자. 오 개쩔어. 오 우리 이제 진짜 배 탄다고 땜목 타다가. 여기 노조에서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